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월간일기 6월을 소개할 아사히입니다 6월에는 저희가 출연한 청춘 페스티벌이 있었고요 그때 또 오랜만에 팬분들도 뵙게 되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되게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팬분들 함성 소리도 듣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에 컴백을 하면은 또 그런 공연 같은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의 6월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다음 달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트레저